안녕하세요. 루코플러스 입니다. 오늘은 배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실까요? 배대지는 배송 대행지를 줄인 말입니다. 배송 대행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약에 직구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직접 한국으로 배송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있지만 배송을 아예 다른 나라로 배송하는 걸 아예 막아버리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송 대행지로 그 물건을 보내고 배송 대행지에서 그 물건을 받아서 물건이 제대로 왔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시 재포장을 해서 한국으로 보내주는 그런 업체를 배송 대행지 배대지라고 합니다. 배송 대행지는 검색 엔진에서 찾아보시면 정말 여러 곳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곳 마음에 드시는 곳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한 곳에서 계속 사용을 하시면 정리급도 쌓이고 그 다음에 한번 가입을 하실 때 한국 주소도 입력을 하셔야 되고 결제등도 입력을 해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배송 대행지를 선정을 하실 때 무조건 가격만 그냥 가장 저렴한 곳으로 선정을 하신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건을 보냈는데 파손이 돼서 오는 경우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다시 반송을 해서 구입한 곳과 계속 얘기를 왔다갔다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가격만 저렴한 곳을 선정을 하다보면 그 과정들이 너무 늦어질 수가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대지 이용 후기들을 좀 확인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대지를 선정을 하시면 한 곳을 계속 이용하시게 되는데 특별한 것을 구입하실 때는 배대지를 한번씩 바꿔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캐리어, 캐리어를 만약에 구입하신다고 했을 때 몇 년 전부터 샘소나이트 캐리어 구입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배대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하냐면 구입하신 물건의 박스에 무게라든지 부피 등을 고려를 해가지고 가격을 책정을 하게 되는데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캐리어 가격보다 배송된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배대지 중에 부피가 면제되는 그런 배대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라고 딱 특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부피 면제의 그런 서비스들은 배대지에서 행사를 하거나 했을 때 이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큰 것들을 구입을 하실 때는 한번 부피 면제가 되는 부피 면제 행사를 하고 있는 배대지를 검색을 해보신 후에 그쪽으로 보내시는 것이 훨씬 저렴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만약에 접시 같은 것을 구입하셨을 때 접시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꼼꼼하게 포장을 해서 보내주는 그런 배대지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깨지기 쉬운 물건들을 구입하시는 경우라면 그런 배대지를 잘 찾아서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직구가 어려운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직구가 어려운 사이트들은 어떤 사이트를 말하냐면 배대지 주소들을 전부 다 유명한 배대지 주소들을 전부 다 자기네들이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배대지로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냥 취소를 해버리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들 같은 곳에서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업체들만 이용하는 배대지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배대지를 이용을 하시면 직구에 성공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배대지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대지를 선정하실 때 배송받을 주소가 한 곳만 있는 곳은 조금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통 배대지 같은 경우에 조금 약간 큰 곳이라고 한다면 뉴저지 같은 곳에 한 곳이 있고 또는 델라웨어 아니면 오레곤 이렇게 배송받을 도시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옷 같은 것을 구입을 하셨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옷을 구입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뉴저지로 보내면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시티에서 가깝기 때문에 물건을 빨리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전자제품을 구입하신다고 하셨을 때 아이패드나 노트북을 구입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미국 내 세금이 묻게 됩니다. 미국 내 세금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델라웨어나 오레곤 이쪽으로 보내시게 되면 미국 내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대지를 선정을 하실 때 반드시 델라웨어나 오레곤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배송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뉴저지라든지 그런 도시에 창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배대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제품들을 전부 다 델라웨어로 보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뉴저지 같은 곳으로 보내시면 직구를 하실 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배송 대행지에서 한국으로 오는 것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그런 단계는 미국에서 미국으로 배송을 할 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데 뉴저지 같은 곳으로 보내면 가깝기 때문에 배송을 훨씬 빨리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몇몇 배대지에서는 델라웨어나 오레곤 쪽으로 보내시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돈을 조금씩 받고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주문을 하실 때 뉴저지로 한다고 하면 만약에 세금이 붙는 경우라면 거기에 세금이 아예 붙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델라웨어로 변경을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대지 비용 같은 경우에는 배대지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정확한 방법은 배대지 본인이 이용하시려는 배대지 사이트 들어가셔서 박스의 무게, 부피등을 정확하게 넣으시면 정확한 배송 대행 비용을 아실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넣어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대략 나이키에서 신발을 구입하신다고 하셨을 때 나이키 대충 박스 크기 어느 정도이신지 아시겠죠? 그 박스 정도라면 아주 저렴하게 배송 대행을 하신다면 12,000원 정도 평균적으로는 15,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크기가 30cm 정도 되는 그런 박스라면 물론 무게에 따라서 가격은 많이 달라지게 되겠지만 대략 4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대지가 여러 개가 생기면서 특별 할인 행사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선글라스면 선글라스 정찰가 해서 7불에 모든 제품 배송 이런 식으로 아니면 텔레비전 같은 경우면 몇인치는 얼마 이런 식으로 딱 정해서 정찰 가격으로 배송 대행을 해주는 업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어떤 특별한 제품을 구입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그 제품에 맞게 배송 대행지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게 좋은 가격으로 배송 대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대지 선정에 관한 팁을 알아봤습니다. 구독 누르시면 직구에 대한 다른 정보들도 많이 보실 수 있으니 구독도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